안녕하세요 뚜보닝입니다. 오늘은 반디님께서 구매하신 61900원치 경매 물품이고 반디님은 저번 경매권이랑 합배송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배송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이렇게 제 쿠폰이랑 이거 뭐냐 이거 줄 수 있게 넣어드렸고 여기 쿠폰 들어가는 이유는 저번 경매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. 그럼 반디님 이거 구매하신 61900원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제일 먼저 반디님께서도 랩핑지를 구매해 주셨을까요? 첫 번째는 요거 포니다우니 출처 보니랜드 랩핑지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토시러니 출처 요거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제 출처 요거 레인보우 스프디엔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세트 구매해 주셨고 요거는 소리아로님 출처 소봉투인데 요거 한 세트 구매해 주셔가지고 들어갑니다. 일단 요렇게 놔둬도록 할게요. 그리고 그럼 호빵부터 하나씩 차례차 좀 도와드릴게요. 호빵도 2천만에 구매해 주셨는데 보여드리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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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구매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찌 카드 할로윈 그 다음 요거는 도이님 출처 침대 판매 어항 판매 그 다음 무찌 한 줄기 판매 코코지는 두 번 그 다음 요거 수탐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이렇게까지 구매해 주셨어요. 일단 이렇게 놔두어 주고 왔고 이제 인스를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인스는 소이출처 여우냥 인사 한 세트 요것도 소이출처 여우냥 제출처 놀이 농산배미 그 다음 제출처 요거 수수 인스는 세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 주었고요. 그 다음 요거 요거 요거는 소이출처인가 인스 요것도 한 세트 구매를 해 주었대요. 일단 이렇게 인스는 먼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 중고속이 들어가는데 중고속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냥 배송으로 진행을 할게요.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소은 정말 많이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중고속이 구매를 해 주셨고 그럼 이제 덤들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일 먼저 저번 구매해 주신 덤 들어갔는데 먼저 요 킹디 요거 한 거 넣어드렸고 요거는 제출처 쌍두이레미 그 다음 요거 삐포카 그 다음 요런 힌스 그 다음 요거 수수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. 그 다음 요거 요거 그 다음 요렇게 수수도 넣어드렸고요. 이렇게 먹거리도 챙겨드렸고 미리 연락을 좀 안주었고 반디님도 그쪽에 넣어드렸어요. 거기에 넣어드렸어요. 거기에 넣어드렸고 요거까지 넣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토시런 유출터 요거 그냥 티켓도 한 개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. 총 이렇게까지 해서 반디님께서 구매해 주신 물품들을 다 소개시켜드렸고 반디님이 항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